가지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가지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가지가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가지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가지는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물컹거리는 식감에 맛있게 먹기 어려운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가지의 효능을 알고 나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가지의 찬성질은 몸의 열을 낮춰주어 더운 여름에는 이보다 더 좋은 보양 음식이 없는데요. 가지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가지껍질에는 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가득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을 위해서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건강에 좋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또 가지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저연량 식품으로 식이섬유도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 게 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항암 효과는 물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칼륨 성분과 수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인효작용을 촉진시켜 혈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동맥 경화 고혈압에도 좋다고 하니 가지 꼭 챙겨 먹어야겠죠? 이렇게 좋은 가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가지 튀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대로 아무리 몸에 좋은 식재료도 튀겨서 드시는 경우에는 건강에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는 튀김으로 드시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가지는 기름을 너무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튀김을 할 때 쓰는 식용유, 옥수수유 등의 기름이 몸에 좋지 않은 오메가6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메가6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오메가3와의 균형을 깨트려 몸속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몸속에 쌓인 만성염증 증상은 관절염, 암, 고혈압, 뇌졸중, 뇌출혈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튀김이 건강에 좋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지 튀김은 꼭 피해서 드셔야 합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을 섭취해주고 더운 여름 오이 냉국으로도 드실 수 있는 인기 만점 식재료인데요. 그러나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은 가지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의 찬 성분이 무더운 여름날 열을 식혀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이도 몸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찬성질로 찬성질과 찬성질이 만나면 몸을 과하게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무엇이든 과한 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몸을 과하게 차갑게 만들면 소화불량, 복통, 냉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차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혈액이 뭉쳐 뇌졸중, 저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인효작용에 좋은 가지와 수분이 많은 오이를 함께 드시면 과한 인효작용을 유발하게 돼요. 신장에 무리를 주고 노폐물뿐만이 아닌 몸에 좋은 필요한 영양분도 모두 배출시키니 오이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가지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가지와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만으로도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가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브로콜리와 가지를 함께 먹으면 82% 이상의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지 속의 알칼로이드 성분과 식이섬유가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등을 예방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뇌졸중, 고혈압, 동맥, 경화, 침해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때 설포라판과 같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나게 해줍니다. 암과 싸우는 면역효소들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만드는 염증을 미리 제거해서 암을 예방해주니 가지와 꼭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최고의 음식궁합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가지와 돼지고기는 맛과 영양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궁합입니다.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속에 과하게 들어있는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데 이때 돼지고기와 함께 가지를 드시면 고혈압 예방과 노폐물 배출까지 가지와 돼지고기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가지는 영양분인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적은데 돼지고기가 이점을 보완해주어 영양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먹기 힘든 가지를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맛에서도 가지의 단점을 보완해주니 꼭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음식과 최악의 궁합음식을 참고해서 가지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색까지 항상 건강하세요.